시험 잘 보셨네요. 시험. 뭐 어려웠어요? 문제가? 80점 나왔는데 평균이, 평균. 잘 보셨네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오전에 몇 번을 도대체 한 건데, 그죠? 그래서 잘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80점. 80점이면 굉장히 잘 할지, 그죠? 다른 학원보다 잘 하신 거예요. 80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보죠 뭐. 자, 일단 기본적인 점수가 나왔으면 이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은 자, 우리가 기본적인 걸 냈으니까 볼게요 한 번. 자, 1번부터 볼까 한 번? 1번부터. 요거는 계산 문제죠, 그죠? 계산 문제인데, 자, 대지면적이 지금 얼마지? 천재근메터잖아. 천재근메터 줬으니까 밑줄 보놓고 천재근메터의 대지나 건물을 건축할 때 용존율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용존율. 조건이 작년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얘는 그냥 무조건 버리세요. 지하층은 조금 버리고 지상층, 오계층으로서는 돼 있다, 오계층. 자, 평지부로는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오계층에서 뺄 게 있나 보셔야 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용존율이니까 얘는 필요 없지. 건축면적은 필요 없지. 왜냐면 용존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거든.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란 말이야. 그래서 건축면적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바닥면적이 다 미치고 있어요. 바닥면적이 400이다. 그럼 얘가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죠? 다섯 개 올라가 있잖아. 다섯 개 올라가 있으니까 지하 2층, 1층은 다 버려 그냥. 뭘로 쓰든 다 버리는 거야. 버리고 지상 1층 중에서 버릴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릴 게 있나 볼까? 지상 1층 중에서 100제곱미터는 주차장으로 쓰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버려야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1종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얼마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얘는? 얘는, 그렇죠. 400 중에서 100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300만 더하면 될까, 지금? 300을 더하면 되지. 여기 1층에서 더하는 거고, 2, 3, 4, 5. 2, 3, 4, 5는 전부 다 400씩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4, 4, 16, 17, 18, 19가 되겠지? 1900이 되겠지? 그게 이제 1000분의, 대지면은 1000이니까 1900 이렇게 되는 거지.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두 개 지어나가고 하나 버리면 이게 용존율이 되는 거죠. 용존율은 190%가 된다, 맞나요? 이 정도만 풀면 돼.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구를 만드시면 돼요. 됐습니다. 2번 가보죠. 건축법 연산 건축분의 높이 제한, 거의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높이 제한 나오면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것도 없어요. 일단 오른 거를 찾아볼까? 1번, 시장군수는 나오면 일단 여기서 1번은 조례에다 똥감을 쳤어요, 조례. 우리가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죠, 높이.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틀렸잖아요.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누가 나와야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렇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두 명이 나와야 돼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두 명이 나와요, 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되는 거야. 다른 행정청이나 하면 싸다귀를 두 대 딱 치고 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기도 특별시, 광역시가 돼야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 조례. 주체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은 맞나요? 맞죠? 일반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 아니지? 일반주거지역. 두 군데만 적용이 되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전용주거지역에서 높이가 10m래요, 10m. 10m인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뛰는 거 맞거든요. 그때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는 게 아니라 1.5m 이상. 정북쪽으로도 1.5m 이상 뛰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 틀렸고. 그다음에 옆집 아저씨 이렇게 하면 돼. 4번은 옆집 아저씨.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하나의 대지의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최강약부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두 군데 빼고는 다 적용되는 거 맞죠?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은 옆집 아저씨 보여도 되죠? 이 두 군데 뺀 나머지 지역이 다 퍼펙트지 뭐. 이 두 군데 일반 상업적하고 중심 상업적은 높이 제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 두 군데 빼고 나머지 지역만 적용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5번. 이거는 우리가 높이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요. 소규모인지 보시면 돼가서.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래야지 이거. 이거는 2층 이하. 2층 이하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이지. 8m 이하인 건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해서 이렇게 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지. 일주일 뒤에 보면 답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맹점인데 자주 보시면 돼. 자주 보아서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 가보죠. 그림 한번 그려봤거든.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 계산 문제는 이게 다예요.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지상 지하 1층. 얘는 어떻게 될까? 일단 버리는 거지. 이거 생각할 거 없잖아. 지상 2층의 건물 맞죠? 이렇게 있을 때 용존율이 200이래. 그러면 우리가 200을 줬다는 거는 용존율은 200은 이거 계산. 대지면적 1000분의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X. 연면적이지 이게. 연면적만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거. 증축 가능한 면적 나오거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지우고 하나 여기다 붙이면 되겠거든요. 연면적이 2000 맞지? 2000인데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빼면 증축 가능한 면적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지하층은 버리는 거고. 지상층인데 부속용도로 쓰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있지? 이게 버리는 거잖아 이거. 현재 쓰고 있는 게 1층에서는 점포로 쓰고 있는 건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300. 2층 사무실이잖아 지금. 현재 800을 쓰고 있잖아. 총 2천을 쓸 수 있는데 맞나요? 800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면적은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00. 계산부터 하면 직무육이지 이거. 그런데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풀어야 돼 진짜. 진짜 이건 풀어야 돼 이거. 이거 못 풀면 안 돼. 이건 계산문제 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이거 나오면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숙지를 좀 해놔서 여러분 것도 만드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이해 되시죠? 됐어. 건축법정상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 여기다 미치고 놓고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법령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나왔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 그럼 협정구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했지 우리가? 건조한 부대찌개지 뭐. 이거 망설이면 안 되잖아 이거는. 건조한 부대찌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부대찌개다. 이렇게 정리 6개예요 6개. 건폐율. 없네. 없으면 넘어가고. 조. 대지의 조경. 여기 있잖아. 동그라미 채워야지. 조경 하나 있고. 부설추장 설치 없으면 넘어가. 대지와 도로 없으면 넘어가. 지하층. 여기 지하층 여기 있잖아. 개인 하수처리 설치 기준이죠. 그럼 없죠 지금. 그럼 있는 거 2개잖아요 2개. 2개를 왜 못 찾아. D급과 리을이지. D급과 리을. 이렇게 찾는 거야. 이런 것들은 기본 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됐고. 5번 문제 가볼까? 이거 여러분들 오전에 해놓은 사람은. 이거 틀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및 재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 행정청이랑 싸울 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신고 수리자 있잖아 이거. 건축주가 신고 수리자는 행정청이랑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신고 수리자가 누구냐? 시장군수 9천장이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장군수 9천장한테 건축신고하잖아. 신고하러 갔다가 싸우는 거예요. 둘이. 이런 것들은 조정 대상이 아니죠. 2번은 건축주랑 누가 싸우는데? 감리자하고 싸우면 민간끼리 싸우는 거 맞네. 공사하면서. 그러면 기술자. 3번은 기술자랑 누가 싸우는데? 주민이 싸우는데 주민. 민간끼리 싸우는 거지. 그다음에 4번은 관계자와 기술자 다 자자로 끝나면 사람들이죠. 민간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끼리 싸운대요. 민간끼리 싸우는 거잖아. 몇 번 빼고는? 1번 빼고는 나머지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대상 맞죠? 민간끼리 분쟁이니까 됐습니다. 금방.